오후 6시 예정입니다 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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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오는거죠? 다시 다시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탁구 대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동 MC를 맡게 된 이채연 제애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합성! 오늘 혜연이가 우리 동백아 오늘 숨는다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숨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개인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섯명이니까 홀수잖아요 저희가 한 명을 부전승으로 정할건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부전승으로 누가 올라갔으면 좋겠는지 써두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제일 탁구를 잘할 것 같은지 약간 이렇게 일단 넌 아니요 에이 무슨소리 하는거야 넌 아니요 어때?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셨나요? 어 사람들이 골라주세요 칸짱 칸짱 야야야야야야야 벌써들 사기꾼 스멜이 히토미 오 히토미 오 히토미 채연 히토미 지금 채연 히토미 낙구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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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허생 최허생 허생 아니라는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등등 또 등등 미안 미안 글씨가 안보여 광배 광배 오 혜연이 좀 맞네 혜연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예능을 원하시는 것 같은 오늘 혜연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보장성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오늘 좀 특별한게 있죠? 오늘은 그냥 일반 탁구가 아닌가요 오늘은 봐라요 와 뭐에요? 미스터리 탁구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탁구할때 이걸 뽑아서 진행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저도 아직 잘 몰라요 뭔지 몰라요 아무래도 탁구 채로만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맞는것 같아요 그치 뭔가 많은데 그러면 오늘은 개인전이니까 개인전이니까 그러면 우리 대결 순서를 정해야죠 네 정하죠 그럼 부전승은 혜연이로 정해진걸로 오늘 어떻게 이렇게 탁구할려고 일부로 맞춰서 그러니까 약간 마스코트야 마스코트 네 그러면 한번 정해봐야되는데 어떻게 정할까요? 어떻게 정할까요? 내가 탁구 안좋았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코랑 히토미가 원래는 선배와 후배 사이였지만 지금은 또 동갑내기 친구라서 야야 거리면서 치는? 보고싶다 이거였어 진짜요? 그러면 바로 바로 뽑아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씩 뽑아주면 돼요 왜그래요? 이거 이거 너 이거 히토미 이거 잠깐만 뽑기전에 우리 한마디씩 눈빛기완 눈빛기완 하나 둘 셋 셋 셋 셋 자 한마디씩 해주세요 히토미 먼저 제가요? 한마디 선배 아니야 이제 친구니까 친구니까 나코야 뭐야 뭐? 아마 내가 이길걸? 내가 이길걸? 내가 이길걸? 우와 나코 이어받아서 한마디 꼬미야 오 꼬미야 기대해 굉장히 기대됩니다 장난이다 그러면 뽑아주세요 너는 껌이라고 했던 우리 나코 먼저 나코 여기 혼자서 내가 몰래 몰래 읽어주세요 바가지 바가지 나코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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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투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거 어느쪽 이쪽으로? 원하면 이걸로 받아서 이렇게 던져도 돼 나코가 원하는 가위바위보 괜찮을거 같아 괜찮을거 같아 우리 다들 키로 가시고 이거는 다시 차이수이 빨리도 돼 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성공을 잘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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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미 야구 아니야 아니야 가위 가자 1대0인가 응 나코 잘한다 어 나코 진짜 잘해 우와 나코 진짜 잘해 우리 이거 몇 점 내기야? 이 정도면 히토미 기아기 게임 7점 내기에요 7점 내기 어떡해 히토미 화이팅 어떡해 생각보다 어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이제 생긴 해요? 벌칙이 있어요 갑자기? 벌칙은 우리 위조안이 전해주세요 멀었어 멀었어 벌칙이 위조안 전해주세요 이거가 비둘어졌어 비둘어졌어? 그러고만 잘 봐 건배 어? 역시 이러니까 건배가 있는거야 오케이 자 누나 시작 시작 안 돼 현재 스코어 우와 야 잠깐만 마크야 너무 재미있죠 몇점 내기 아니죠? 재미있죠 아 이걸로 안전했네 7점 내기 7점 내기 7점 오케이 7점 어떡해 어? 동점이야 동점 어떡해 안 돼 안 돼 파이팅 파이팅 시작 야 이거 진짜 재미있다 재밌다 재밌어 아 아 아 이거 대박이다 우와 진짜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잘하는거 알죠? 잘하는거 알죠 이거 바구니로 접시면 어떻게 어 아 아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지금 2점 나왔어 2점 누가 먼저 2점을 획득하느냐 아 아 아 아 어려워 1점 나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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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은 나쿠가 이기는거야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 나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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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미있었어요 나 이거 생각보다 잘해 아니야 접시로도 잘해 정말 아니었어 헤이참 너 맞아 진짜 잘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치냐 야 허세 아 허세라니 오늘 허세가 아닌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쿠랑 히토미가 해서 나쿠가 이겼으니까 저랑 채연이랑 해가지고 예 예 화이팅 야 결칙 오나나댄스 중 오나나댄스 가자 넌 잘할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너 허세 안부리면 허세좀 해체해야돼 허세 허세라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같이 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똑같은데 바가지 슬리퍼 오케이 바가지 오케이 자 이미 끝났네요 뭐 이제 그거 끝나 바가지 슬리퍼 나쿠의 길을 이어봐서 그냥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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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아 폼 주세요 미리 미안하다 아 아 아 어 한 마리 없어 전화 근데 이게 돼? 없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시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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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그래 정상 아니에요 아잠깐 나카 어떻게 했어? 어 여기 붙어있으면 안된다니까 이거 내가 이긴거야 이게 내가 이긴거야 왜 부여야 내가 이겼는데 왜 부여야 나와 빨리 화내지마 화냈어 감정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돼 내가 이겼는데 왜 마이너스야 야 예나야 강희는 저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됐어 됐어 내가 이긴거야 야 근데 아직 여기 왜 왜 마이너스가 어딨어 여기 여기 화이팅 야 너 오늘 포즈틱 빌리 인기가 뭐야 니는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나도 마음대로 할거야 자꾸 그러면 아 왜 나 이거 인정했지 이거 인정했지 인정했지 어 인정했지 내가 이겼어 어떻게 했단다 이게 뭐냐면 점수만 이기는거야 나도 마음대로 쳐야지 어 두번 했잖아 두번 했잖아 근데 우리는 룰이 없으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간다 그러면 내가 이겼지 점수만 너는 마음대로 치면서 왜왜왜왜 내가 이겼지 간다 왜 저래 왜 저래 후야 이겼다 간다 간다 LIJUN 가!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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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야 괜찮다 간다 야고는 갈려고 할게 옳아 생각보다 멋있다 야 간다 진짜 이제 장난아니야 아 생각하면서 아 이거를 진짜 장난 아니다 뭐 얘 갈거야 너 진짜 뭐하는거야 진짜 없잖아 생각보다 이거 좋은거 같아 근데 이번엔 진짜 게임 같았다 맞아맞아 간다 아니 아니야 넘어가면 땡이야 이제 공정하래 아니 아니에요 간다 오빠 오케이 오 나 잠깐 잠시만 잠시만 안돼 안돼 이걸 뭐라그러지 터닝포인트 마지막 터닝포인트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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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내가 이겼으면 안 써구요 따배로 마치포인트 맞 الي 맞지포인트 맞지포인트나 맞지포인트 ES 맞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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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 야 재인아 오나가 해라 오오오 이걸로 할꺼야 이거 저희가 해야지 그러면 다음은 다음은 이제 나코랑 아니 아니 우리 실수 가위별 볼까 야야야 너 솔직히 잘해 오오오 야야 야야 야 야 토비 무서워 토비 언니한테 사과했어 연습하다가 미안하자 오케이 잘하네 오케이 마지막 결순이지 잠깐만 뽑아야해 근데 생각보다 슬리퍼가 좋아 내가 아까 파란색을 뽑았으니까 나 속상해 난 다음은 이거 아 그래 다가지만 아니면 될거 같은데 슬리퍼 나코랑 언니가 이길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거 접시 뭐야 야 집중해 나 봤어 안 봤어 나 뭐 골랐어 나 뭐 골랐어 접시? 아니 아 잠깐만 솔직히 이 게임에서 너가 지면 이건 진짜 왜? 슬리퍼야 지금 파코채야 이건 다 인증하는거죠 아 진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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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강희형 기다려라 잠시만 나 판정 없는데 강희형 기다려라 근데 이걸로 치는건 이걸로 친거야? 그건 너 맘대로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오늘 검정색 입었습니다 검정색 해 아니야 최인은아 말 안 들려 가자 우와 무섭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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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볼 수 없는 경기 우와 아니 아니 오 진짜 재미있겠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이거 다음에 혜원이랑 결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근데 왜 칠 때 자꾸 이렇게 발화 좀 그려야돼? 둘이서 발화하겠네요 티현 언니 있지 않아요 다 나코가 발레를 했어가지고 맞아 순간이야 나코가 이제 리듬체소도 할거에요 간다 네 네 잘한다 오 되게 잘하네 잘한다 일해 주기 힘들지 않나요? 응 잘한다 나 집중할때 간다 집중 오 예스 오 아니 아니 간다 죄송해요 아깐 자꾸 아니 미안하다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 아 이거 어렵다 오 장인 장인은 도무 탓하지 않아 , 맞아 장인은 도무 탓하지 않아 난 장인이 아니나봐 응 괜찮은데 아 아 아 아 아닌데 아니 뭐 이렇게 내가 또 쉽게 엔트 받은 건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코가 1이니까 아 진짜 오 오 오 지현 언니 맞아 마지막이야 안돼 맞춤 포인트 자 짠 오 뭐야 뭐야 아 아 이건 내가 봤는데 끝났어? 아 그래? 끝났네 아 또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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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이거 신고 이제 집에 가면 돼 오케이 자 이제 나와요? 강혜연이다 드디어 나 강혜엄만을 기다렸다 나 어떡하지? 주인공 나 지금 혜연이랑 너무 기다렸어 잠시만 나 안 쳐봤는데 재밌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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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네 내가 결승전에 올라갈수록 지금 뭐? 출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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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마자 부채? 와 진짜 뭔데요? 부채는 좀 부채 부채는 좀 괜찮은데? 와 이걸 말이라고 진짜 어렵지 않아? 와 야야야 와 야야야 아 아파 잠시만 이게 된다고? 잠시만 이게 된다고? 내 2개 사탕이었는데 와 좋아 와 재미있어 잠깐만 되는지 OK? 어 그래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오 부채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니야 진짜 안 했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간배는 동돌이 속하지 않아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저 혼자 야구하는데 자꾸 야구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일단 끝내고 오 OK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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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이거 어떻게 타이거 왜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혜연이는 타이거에요 시작 부정승을 잘못 골랐어 어 아 이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광배가 부자연승이라니깐요 반대로 해 반대로 해 나를 했었어야 돼 나를 아니 아니 반대로 해 반대로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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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어 어 어 그럴게 너가 먼저 써고? 아니 지금 시작한거야? 어 오 채연언니 아 채연언니 채연언니 운이 좋아 책임좋아요? 좋은거 많이 걸렸어 귀엽다 이게 아이저 문제였으면 참 좋았어 코스? 그치? 코스? 이거 잘했다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화이팅 오오 OK 야 나 지금 스텝하는거 봤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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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잘한다 우와 잘하네 진짜 어렵다 채연언니 어치 으어엏 오 wavelength 그립이 좀 ever 우와 오 네가 이기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로 다해봐 1단 뭐야 뭐야 이렇게 베르시 깊은 아이였구나 베르시 깊은 아이였다 아까 사실 혜연이가 딱 정확히 한 10분정도만 해도 기분이 되게 안좋아졌거든 배고프다고 밥을 못먹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것 봐 아주 귀여운 친구야 혜연아 밥먹자 예이 안돼 안돼 잠깐만 진짜 진심으로 안돼 안돼 하는거 맞아 진심이야 간다 어? 미안해 오연 이 톱이 많이 당하네 진짜 어려워 그러면 방배야 밥이 달려있어 지금 예이 아니 이건 아니에요 맘매기 할테도 주셔도 되겠지 네 아니 여러분 오늘 댄스가 걸려있잖아요 아 이거 걸린거야? 진수랑 3명 넘으세요 예나 대 호미 대 혜원님 우리 이번에는 나코랑 나랑 가입하면서 팀전 해주자 어때 2대 2 해가지고 5나나 3 그래? 오케이 나코랑 나하고 너네 이렇게 할래? 나코랑 넌 둘이 할래? 그럼 내가 신나 자 뽑아 나 이거 다시 뽑으면 다 뽑아 나 다시 뽑을래 다 뽑아야지 괜찮아 괜찮을거 같은데? 이걸로 이제 끄는 오리오리 아 빨리 다시 한번 해야겠어 오케이 아 나 진짜 이거 뽑을래 나 진짜 야 광대 배불렀으면 배우가는 몰랐지 아 다행이다 뭐야? 접시 접시 뭐야? 두 분주 영원하자 우리 영원해 계속 홈이 뭐야? 핑크 할래? 파란색 할래? 미래이야? 응 오케이 오케이 어느 쪽이 좋아해? 어느 쪽이 좋아해? 어느 쪽이 좋아해? 어느 쪽? 어느 쪽? 괜찮아요? 3은 아니에요 언니야 다 가려줄게 언니야 다 가려줄게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이거 여러분 화를 내시면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에요 인내를 가지세요 마이너스인지 몰랐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봐봐 또 아니야 뭔가 아니야 아직 한 게 알지 예나 화내지만 아니야 히터링 화내면 안 돼요 네 가자 자 간다 그 내려놔도 되죠 네 지우사람 지우사람 이렇게 어? 잠깐만 잠깐만 에에에에에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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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저게 떠나 인사람 좋더라구요 갈게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사람 붙여요 오케이 지금 이거 맞아? 안 맞어? 어 잠깐만 이거 하 나 뒤집게 고 어? 아 아 근데 이거는 넘어갔어 야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두번 팅기든 세번 팅기든 넘어가기만 오케이 넘어가기만 불러와도 넘어가면 돼요 불러와도 불러와도 오케이 넘어가면 성공 이거 뭐에요? 이제 넘어가기만 할게인가 이제 불러와도 간다 넘어가기만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기만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기만 하면 돼 마지막이에요 한 대세 한 대세 한 대세 한 대세 한 대세 한 대세 이놈이 너무 모더라도 이게 다 해야지 간다 간다 오케이 다시 승부는 원점이야 네 아 아 이거 이겨야겠다 안 돼 야 야 야 나 진짜 원어 이번에는 마지막 벌칙 잠깐만 이번에는 마지막 벌칙인 만큼 10점으로 가겠습니다 10점 오케이 아 너무 재밌어 가자 아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가 가 가 가 야 야구야 야구였어 야구 한 거 보셨어 야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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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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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심 썼어요 네 예희원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면 돼 가 가 가 가 가 공격 ilage 은하 이제 이거 아이즈원 타코 데리면서 아이즈원만의 박신대고 너무만 가면 돼 휘토가 고맙다 나 코키 배려 해줘야죠 여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빨창을 깔고 오던가 손이 짧아 여기까지 우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휘토가 나이네 이런 배려도 없는 사람들 꼭 찾으세요 왜 이렇게 그래요 괜찮아요 너 우리 여러분 걱정하세요 10점이에요 그렇지 나 그럼 기다려주셔야 돼요 미안해 미안해 터미 화낸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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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어 같이 가 야야야 어 게임이야 게임이야 재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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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났어 얘나 아 아 긴템이네 엄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 아 왜지 왜지 야 방피야 너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배고파 제가 확실히 갔어요 이거 또는 아니에요 아니요 배고파 이거 또는 아니지 배고파 스크랩을 먹고 싶어 아 잘해 가자 오케이 10점이야 10점 어 이거야 야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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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평화롭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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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지 마지막이야? 아니야 나 넘었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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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봤어 못 봤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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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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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뒤집게로 되게 잘한다 얘네 야 끝났어 아니야 10점이야 10점이야 어 아니 몰랐어 몰라요 아니 10점 10점 난 7점인 줄 알았네 자 응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나코 나코야 대박이야 나코야 이거 아니야 힘들어 편의일 편의일 괜찮아 가자 가자 괜찮아 괜찮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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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아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 팀워크 되게 좋은데 이거 뭐 가상점이에요 없어요 방금 인테미가 괜찮다고 아 우리 원리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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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될 때 잘할게요 맞아요 귀여우니까 바를게요 이은아가 구멍이네 라는 댓글을 보고 있어요 오 그냥 구멍이네 잘한다 잘한다 하나 세 오 잘한다 파이팅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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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하이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평등심 유지해 아니야 넘어졌어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니깐 화이팅 한번 해 토미 예나 뭐야 이거 화이팅 토미 예나 화이팅 엘투테 가자 마지막야 라코 쪽으로 하나 둘 아 늘려 하나 둘 이렇게 욕심 부르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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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욕심이 왜왜왜왜왜왜왜 어 화났어? 아니요 월에다 이겼는데 진짜 욕붙이니까 이게 우리 11점 내면 이기는거에요 알죠 11점 내기에요 네 11점 이었어요? 네 원래 이렇게 되면 좀 빠져있잖아요 아 그러네 언니가 뒤에서 썩 쳐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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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두번째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야 시작 나도 나도 간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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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찬다 야반이다 잠깐만 잠시만 야 야반이 무슨 전기가 찢어졌어요 아저씨 찢어져있었어요 찢어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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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졌어 노래 노래 불러내겠습니다 저 몰라요 몰라 몰라 이거 신고하시면 되겠다 가자 모른다고요 어 자꾸 이렇게 뺄거야 난 이거 너 같이 하고싶다고요? 아니 스테이지 한번 해봐요 같이 하고싶대요 스테이지 스테이지 어쩔 수 없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오난언니한테 오기전에 천만 달성했어 우와 와 이럴수다 야 우리 천만 기념 원하나 댄스 진 기념 원하나 댄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러면 절대 못 빼지 천만 기념 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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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너가 춤을 몰라도 원하는 대로 이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불러주는 음악에 맞춰서 노래 있을까요? 왜요? 자 노래 틀어드릴게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자 노래 틀어드릴게요 저 앞에 서주시면 돼요 무대 앞으로 가세요 가주세요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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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들어갈게요 노래 들어갑니다 노래 들으면 바로 하시면 돼요 뮤직 스타트 나 아까야 나 진짜 몰라 아니 괜찮아 너 원하는데 너의 기분을 몸으로 표현하면 돼 잘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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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다 Нет 1 2 3 4 5 슬성 모르겠다 지금 내가 이거 보려고지 여태까지 다 과자 내가 직접 이걸로 합석 Feels 아니에요 내일 아침마 요리한습 아직 학시나αν Tamam 얘들아 에이 여기 이제 verste요? 여기서 계속 오고 갈게요 선생님한테 얘들어 오세요 자 조의 아니야 뮤직 스타트 모르겠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의 언니 파이팅 엄마 고수롭다 pasa 이거 심지어 내가 얘기한거야 댓글 괜히 읽어봐 건배가 추천은 뿌린대로 거준다고 노래 틀어드릴게요 노래 갈게요 손잡고 해도 되고요 뮤직 스타트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너무 잘해 광배 잘한다고 이 와중에 볼만 하셨다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망고간의 타쿠 이런 타쿠는 없죠 세상에 이 아이전이니까 이런 타쿠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전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특별한 타쿠지만 일단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되게 잘했잖아요 즐거웠죠 언제 또 신발로 해보겠어요 슬리퍼로 우리 광배도 또 이제 밥 먹으러 가야되죠 저도 광배도 밥을 먹으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밥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안좋았어 아쉽네 안녕 재밌었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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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